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필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미가 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돼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 예언자는 미가서 전체에서 세계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마지막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읽게 될 6장과 7장에서 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1장에서 5장까지의 앞에 두 메시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윤리적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에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죄악의 실상을 폭로하며 의식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 사이에 큰 간극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며 드리는 재산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왜 이스라엘이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거짓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묘사되면서 그들이 누렸던 축복을 빼앗기는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의한 상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물들을 집에 쌓아두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과 감추어진 저울추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탐욕적이고 폭력적이며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는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려 합니다 이는 마치 판사가 피고의 죄를 일일이 살피고 그것에 합당한 징계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목은 크게 사람들 간의 불의를 행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중요한 뼈대, 즉 인간에 대한 법과 하나님에 대한 법, 모두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로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의 악한 수고의 일이 헛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만족되지 못할 것입니다 먹으면 배부른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은 악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빼앗고 속인 물건들을 창고에 많이 쌓아놓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감람 열매를 밟아 기름을 짤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려 할지라도 만들어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분열 왕조 시대에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즉 오무리와 아합 가문의 예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랐습니다 오무리와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분깃을 탐내는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와 함께 사회적 부도덕으로 악명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를 전부 빼앗아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으로부터 조롱거리로 만들어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죄악을 멀리하며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를 버리고 정당하고 절제 있게 인내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인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악한 마음과 강포함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겸손히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항상 기도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드리는 재물의 수와 양과 진로 바른 신앙을 환산하는 거짓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되새겨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기에 가혹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